이산민 오빠는 정말料理가 맛있어. 정말料理가 맛있어. 아무것도 만들어졌어. 나중에 집에 한 번 초대해서 음식 한 번 해 드린다고. 한 번 이산민 씨의 집에서 밥을 만들어줘야 해. 진짜? 진짜. 진짜. 그러면 조연필의帰り에 가볼까요? 조연필의 선생님 콘서트 갔다가 간대. 아 근데 저 사진은 정말 너무 베스트야. 그렇지. 정말 영화의 한 장면. 아빠가 잘생겼었어. 아빠 한성은 어때? 아 묵가시완은 프리티. 어머님 되게 프리티하시고. 그리고 한국의 신승일 선생님이 똑같으셔. 젊었을 때 약간 이준다 나 이준다. 21호. 한국 나이로 28이네. 아빠 결혼식같이 다녀오지? 응. 뭐 40년대. 결혼생은 40년대. 43년. 40. 46kg. 43kg. 長い長い長い長い長い長い長い. 진짜. 되게 재밌으셔. 맞아. 엄마는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다시 결혼할 거야. 다른 사람이랑 파로 결혼한 거야. 不同이죠. 이제 1982년은 제 식사입니다.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. 일본에서 Obama 수 아마도甘くするのがダメだよ. 甘くするのが嫌なので麺つゆで伸ばしてるんですから. 麺つゆで伸ばして最後にさゆり. 여기에スルル飲んで. 조금. ちょこっと. 한국 사람이 너무 달게 하면 못 먹을 것 같아. 甘くしたほうがいい. 오빠 이거 먼저 이거 해야 돼. 이렇게. 그게 일본식이에요. そうですね。 そうしないでしょ。 にだいたいicketを にたく الس tutteにもiesin meに入れてよ。 だから三 espa苍のったら運ぶらai。 あるんだいいですね。 、それで一見切れそうですか? вどん Mudant、べり事だりとか。 うん、やるんだよ。 샤브샤브인데 조금 다른 식으로 날골을? 날골? 날 달걀을 찍어 먹어야죠 계량비름이 안 나요? 안 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은 편하고 좋겠네요 양념을 안 하죠 그렇죠 아주 간편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 나뉘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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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뉘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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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, 맛있어 동양이 있어요? bush 라서 좀 손을 줬기 이제 Gu자 on기까지 이게»,onymous 어허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